지금 여기 쿨드 공유해주신 분이 그... 카톡이 온 건데 유속 빠른 주요 해역 베스트 5 여기가 세 번째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 번째인 줄 알고 내가 제목에다가 세 번째로 졸을 쐰 곳이라고 했는데 1번이 울뜨목이에요 2번이 맹골수도예요 3번이 거차수도고 4번이 장죽수도 5번이 대방수도 다섯 번째로 생굿이에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세 번째가 아니라서 어우 그냥 딱 봐도 엄청 빠르네요 많이 빠르네요 오늘따라 더 그래도 뭐 어쩔 거야 해야지 여러분 제 가방 어때요? 겁나 찬스럽죠? 근데 이게 약간 하얀 쪽에선 먹어주는 스타일인데 프렌지? 낚시? 내가 아는 선 안에서는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지 근데 나한테 배우고 만족을 할까? 그리고 동생 맞아요? 나 아프리카에서 동생이라 그러고 동생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보고 자꾸 누나 누나 해서 아 몇 살이신데요? 저 올해 40이요 막 이런다고 이 누나 40 아닌가? 진짜 어려워 진짜 야 어딜 봐서 40이니? 40 근처 갈려면 한참 멀었다 한 대 던졌고 잡혀라 한 마리만 잡혀라 다시 던지겠습니다 아 나 머리가 묶어야 되겠어 진짜로 아 무슨 추모도 아니고 씨 모비 같아 머리가 지금 케어가 안 돼요 바람 때문에 오케이 하나 둘 머리를 살짝 묶어보자 가을 보다서 제가 살이 많이 쪘다구요? 뭐 많이 찌지도 않았는데? 나 2kg 쪘어요 아 진짜 그래 찌긴 쪘다 왜 2kg 쪘다고 그렇게 돼지 취급을 하냐? 반올림 육식같은 소리하고 있네 됐거든요? 갑시다 렛츠고 다리 밑까지 붙였어 오 이찌로이다 헐 대박이다 여러분들 잘 봐요? 지금 한 번 쏙 뺐어요 근데 진짜로 조류 물살이 아니라 딱 있거든요? 한 짠만 줄게요 다음은 1번째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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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phie Andreas 아 조금만 더 기다리고 기다리라고 말했어 쏘쏘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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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프다! 드레마 가지고 올게요 추첨 질착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진짜 커 진짜 커 진짜 커 진짜 커 근데 애들이 입질이 어쩜 이렇게 얇살 없니? 진짜 그냥 왔으면 왔다! 당당하게 흩어 가야지 왜 흩 날지 않고 어? 기가밍각하게 이렇게 입질을 하는 거야? 진짜 입질이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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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입질 안하나? 우와! 잡았다! 잡았다! 이곳도 진호랩이지? 와우! 씨알 좋은데? 완전 큰데? 이곳도 진호랩이지? 와우! 씨알 좋은데? 아니 우리 아빠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난다 봤네 아니 우리 아빠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난다 봤네 아이씨! 잡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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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오우! 이러지마요! 터지지마! 터지지마! 터지마! 아우! 아우! 어떤 물고기길래 내 것들 들어갔어요! 물고기 있는 부분이 터졌어요! 방금도 그렇대요! 아우! 아우! 진짜 아깝다! 물고기가 내 바늘 물고 어디로 들어가서 끊어버렸어요! 엄청 어렸어요 이거 큰 물고기인 확률이 큰데 맨 위에 줄이 끊어졌어요 도망가기 바닥에 돌이 가진 물고기 도망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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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도망가기 어떤 물건이 안가져 있을까요?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일단 와 와 꽝의 풍 한겨그라고 어? 못봤냐? 지금 꽃나귀에요! 꽃나귀야! 뭐지? 헉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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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짝먹어! 우와! 우와! 어우! 무서워! 야 이건 새끼가 아니라 이거 진짜 크다! 맨날 놀래기 조그맣은 애들은 잡아봤어도 이렇게 큰 건 나 처음 봐요! 센치 한번 재자 진짜 크다 짱이지 26.5 26cm 그리고 아까 잡았던게 크다고 생각했던게 21cm 얘에 비하면 얘가 애기였어 와 나 진짜 큰거 잡았다 실컷 구경하시라요 보이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전 오늘 놀래미 6마리 대한민국에서 다섯번째로 조류가 센 초향에서 저는 놀래미 6마리 잡고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끝났으셨습니다 내일도 끝났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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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